33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 봅시다. 오늘 화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전주성에서 어? 전주화약이네. 그렇죠. 동학농민 운동 상황 아닙니까? 알겠소. 폐정기업과 농민군의 신병을 보장해 주시오라는 것. 전주화약이에요. 5월달에 있었고 어제 군국기무처에서 과거제를 폐지했대요. 선생님, 과거제 폐지는 정확하게 제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괜찮아요. 군국기무처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1차 갑오개혁이 시작된 그 시점을 보면 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은 94년 7월. 그렇죠? 그럼 이 사이에 5월에서 7월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와, 이건 너무 5월에서 7월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거예요. 너무 가깝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는 이게 1시간에 걸쳐서 동학농민 운동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1번 교정청이 설치되었어요. 교정청은 어떤 거죠? 자, 전주화약이 체계됐습니다. 그렇죠? 전주화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얘들이 중앙에 갈 때 우리가 요구하죠. 농민군이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게 해달라. 집강소 만들겠다. 오, 그래 만들어라. 그래서 집강소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치개혁을 하고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 조정해 보고했고 그래서 이제 조정해서 아, 동학농민군이 그렇게 얘기했냐? 우리도 이거 개혁해야지.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교정청이죠. 그러니까 교정청은 조정에서, 조정 중심에서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의 개혁 안을 시행에 옮긴 그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교정청이 설치돼. 교정청이 무시되는 게 뒤에 나오는 궁극기무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을 거란 말이죠. 딱 들어가요. 독립식문이 장관되었다라는 거 독립협회 활동은 언제 나옵니까? 그러니까 독립협회 활동은 이 뒤에 공부를 하니까 뒤에의 일이죠. 그래서 틀렸고 한성정규회사 자, 미국과 조선, 대한제국 황실이 합자해서 만든 한성정규회사잖아요. 그래서 98년입니다. 이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못 들어가고요. 시모노세키 조약 와, 이거는 참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잘 만든 것 같아.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의 결과잖아요. 청일전쟁이 이때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청일전쟁이 뭐 한 달 뒤에 끝나요? 아니잖아. 전쟁이 오래 걸리니까 국제전쟁이니까 이 뒤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됩니다. 청나라가 적기 때문에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에 활용한다는 조약이죠. 권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되었으니 이것은 이제 그 을미 개혁되잖아요. 그래서 1895년 상황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